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정경심의 항소심 판결이 8월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조민의 친구로 알려진 장씨가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조민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을 최근에 말을 뒤집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장씨가 진술을 변경을 하자 조국이 적극적으로 그의 주장을 인용을 해서 검찰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며 여당 진영에서는 조국의 이와 같은 주장에다가 힘을 실어가지고 또다시 조국 소호와 검찰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 측에서 조국이 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하였고 또한 법조계에서도 조국은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실무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조국은 지난 24일에 자신의 SNS에다가 자기 딸의 고교 친구 장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도착했던 시간이 오전 9시 35분인데 조사 시작 시간은 정심식사가 끝난 오후 1시 5분이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법무부하고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3시간 30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식의 조사가 가능한가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검찰 측에서 조국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문제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전면 반박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보면 조국하고 부인 정경심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국제학술대회 인턴십 행사에 당시 고교생이었던 자신들의 딸 조민하고 당시 고교생이었던 딸 조민하고 친구들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을 했다면서 인턴 확인서를 발급을 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인데요. 그리고 당시에 조민하고 함께 인턴을 했다던 친구 장씨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을 한 적도 없고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은 했지만 조민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국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당시 세미나 동영상 속의 여성이 조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데 장씨가 지난 23일에 조국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인턴십 활동을 한 적이 없다라는 기존의 주장은 모두 다 유지한 채로 동영상 속의 인물이 조민이라는 것만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조민의 친구 장씨가 진술을 번복을 한 것을 가지고 여론전에 들어갔고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도 국회에서 묻힐 뻔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검찰 각본에 가족 인질극이 양심 고백에 의해서 조기 종용이 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냈는데 검찰 측에서는 증인 장모씨의 정식 조사 시작 전 3시간 30분 시간은 수사 과정 확인서에 사전 면담하고 정심 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반박을 했으며 사전 면담은 40분 분량의 동영상을 두 차례 돌려보면서 서울대 공의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을 했었고 조서에 담기 위한 캡처 화면을 생성하는 시간이었으며 진술 조서에 그 내용이 모두 다 적혀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조국하고 여당 진영에서는 검찰이 무슨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것처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민의 친구 장씨는 조국의 딸 조민하고 한영외고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동창으로서 장씨의 아버지는 고교생이었던 조민씨를 의학논문일 저자로 올려줘가지고 논란이 된 장영표 당국대 의대 교수이며 그의 아들 장씨 역시도 자신의 증언 번복이 논란이 되자 최근에 페이스북 해명 글을 올리고 검찰의 회의 협박은 없었다라는 취지를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조민의 친구 장씨 같은 경우에는 26일날 페이스북에다가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했고 조사를 위해서 저에게 많은 내용을 물어보셨으나 다들 모두 다 친절하셨고 진심으로 자신을 존중해 주셨던 분들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장씨를 조사하는데 있어가지고 협박이라든가 위협 강압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직접 조사를 받은 장씨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국이라든가 지금 여당 진영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게 어이가 없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찰은 조씨의 또 다른 친구 박모씨가 검찰 수사 당시에 동영상 속의 인물이 조민이 맞다고 했지만 검찰이 이러한 진술을 조서에 고의로 누락을 했다라는 일부 매체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서는 증인 박씨는 검찰 조사 시에 세미나 영상 속의 여학생을 보고 조민과 닮은 것 같다라고 진술했고 그 진술은 진술 조서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검찰의 이와 같은 반박은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서 검찰이 동영상을 보자마자 나온 친구 박씨에 저거는 조민이라는 진술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취지에 보도를 했는데 이거를 검찰 측에서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국은 장군은 법정 증언에서 검찰 조사 후 1심 증언이 나오기 전에 검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인정을 했고 당시에 검찰이 장씨에게 연락을 한 것이 단순 안부를 연락을 한 것인 거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으며 아니면은 증언 내용에 대한 대화였는가?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면서 조국은 해당 증언의 시사하는 점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 역시도 전혀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 측에서는 검찰 측 신청 증인들이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동료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가지고 검찰에서 장모씨하고 박모씨에게 전화로 법정에 좀 출석을 해달라라고 안내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 쪽에서는 지금 조국이 주장을 하고 있는 조민의 친구 장씨가 진술을 번복을 한 것에 대해서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법 쪽에서는 동영상 속의 인물이 조민이 맞는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라고 해서 곧바로 조국 부부에 인턴 확인서 위조 혐의가 무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미 정경심 1심 재판 때도 동영상 속의 인물이 조민 같다라는 취지로 조민 주변 인사들이 증언했지만은 재판부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경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한 조민 친구 장씨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자신은 2019년 5월 1일에서 14일까지 있었다라는 서울대 공인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으며 세미나 참석은 전체 인턴 활동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대 공인인권법센터 공문서를 위조했다라는 혐의에 조국 재판 핵심 쟁점은 조민이 세미나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인턴십 확인서 기재 내용과 같은 실제 인턴 활동이 있었는지가 더욱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조민의 친구 장씨는 검찰에서 짧은 세미나에 한번 간 거 가지고 인턴을 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재판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했으며 재판부도 이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서울대 공인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 역시도 검찰에서 세미나에서 조민을 만난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라고 했으며 작년 12월 정경심 사건을 심리한 1신 재판부도 이런 점을 근거로 조국이 딸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조국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방송 패널로 얼굴이 많이 알려진 김태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을 두고 조국을 향해서 이분이 변호사를 안 해보고 재판을 직접 해보지 않아가지고 실무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라고 정면 비판했는데 재판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실무로 시작을 해가지고 실무로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조국 본인이 법대 교수이긴 하지만 조국은 이론가일 뿐이고 실무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이 주장하고 있는 자신의 딸의 친구 장씨가 조사를 받기 전에 시간이 많이 빈다라든가 또는 검찰이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은 정말로 어이가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실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를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당장 조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민정수석을 할 때 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검찰들이 조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었는데 당시에 검찰이 조사했었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 이런 주장을 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본인하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 조국은 조민혜 친구 장씨의 가족을 가지고 검찰이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으로써 장씨 가족들을 통틀어 가지고 한 열한 번 정도 조사를 한 것이면 이거는 많이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장씨라든가 장씨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지금 피의자로 이건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놈의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사를 받은 장씨 본인이 검찰에게 강압수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현재 법조계에서는 현재 조국이라든가 민주당 진영에서 이번에 장씨가 진술을 변경을 한 것을 두고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법조계가 볼 때는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현재 8월 11일로 예상이 돼 있는 정경심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조국의 주장이 맞는지 검찰의 주장이 맞는지 8월 11일이 대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국을 비롯해 가지고 이번 정권에 관련된 사건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여론전을 펼치더라도 항상 재판에 가면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과연 정경심의 항소심은 여기에서 예외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